잘 지내셨습니까? 오, 대환이 자네구만. 오랜만일세. 나야 잘 지냈지? 자네는 잘 지냈는가?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. 그렇구만. 장사는 잘 되어가는가? 예. 분해 매상의 두 배나 올랐습니다. 그거 아주 잘 된 일이구만. 그래, 이번에는 무슨 물건을 원하는가? 불을 쉽게 붙일 수 있게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죠? 아, 성냥말인가? 그곳의 이름이 성냥입니까? 그렇네. 들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들 모르는 물건인데. 하여간 소문 한 번 빠르구만. 장사치가 소문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찌 장사를 하겠습니까? 여하간 몇몇 사람이 그것을 써보고 어찌나 자랑을 했던지 소문이 퍼져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 합니다. 그 정도인가? 예. 그것만 있다면 호롱불을 붙이는 것이나 밥을 지을 때 불을 피우기 용이하니 많이들 찾는 형국입니다. 허나 구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만 있지요. 하여 이번엔 그것을 팔아볼까 합니다. 하하하하. 자네는 타고난 장사치인 것 같구만. 칭찬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바로 대금 치르고 물건 가져가도 되겠습니까? 그리하지. 이번에도 잘 되길 바라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